자 이 보시게 되면 오늘 한 젊은 기자분께서 IMF가 답 덮쳤을 때 6학년 쓰라린 IMF의 추억 연금위기를 방치하면 더 큰 위기가 될 것이다. 기자가 볼 수 있는 건 연금위기밖에 안 보일 겁니다. 그래서 연금위기는 시간이 좀 걸리는 거니까 연금위기라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리는 거니까 그렇게 아주 심각한 것은 아니겠죠. 이게 보시게 되면 그래도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쓰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6학년대 IMF를 당했는데 연금위기 방치하면 더 센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다. 환란을 당했을 때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글을 쓰는 거니까 참 그래도 생각이 있는 기자지 않습니까 연금위기 정도가 아니고 제가 오늘 이 사진을 보면서 떠오른 것은 이제 이걸 당할 때가 제가 이제 30대 말이지 않습니까 30대 말 30대 말의 연구자로서 이렇게 경험했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처럼 그렇게 처절하게 여러분들 경험한 건 아니죠. 그러나 외환위기 이전에 기아자동차 사태라든지 이런 문제가 번져나갈 때 노동법 개혁이라는 이런 문제가 번져나갈 때 그때 이제 저희들이 동료들하고 함께 가졌던 것은 이 나라는 외압에 의해 가지고 개혁을 강제당하지 않는 강요당하지 않는 한 변하기가 어렵겠구나 그런 이야기를 90대 중반부터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나라의 구조적인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심각한데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가 이런 노동법 개혁으로 혼란을 겪고 기아자동차 문제 때문에 혼란을 겪고 그런 과정을 겪어가면서 그 당시 이제 30대 한 중반 정도에 이 나라는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그런 의지나 해결책이 없겠구나. 그래서 외압에 의해 가지고 개혁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다음 한 2, 3년 정도 흘러가지고 문제가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금계획뿐만 아니고 노동시장과 관련된 계획이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들이 그냥 다 이 기자분께서는 연금 문제만 언급했지만 실상 연금 문제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외환위기 때문에 여러분들 경험할 수 없었던 선거까지 무너진 상태가 됐기 때문에 뭐 정치 집단들이 국민들의 뜻을 봐드려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전혀 없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터지기 전에 더 큰 센 위기가 찾아오기 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현저하게 줄어든 거죠. 그래도 여러분들 외환위기를 닦였을 때는 나라가 상승 분위기를 탔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살리겠다고 건반지를 갖다 바치고 하는 그런 정도 국민들의 기상이라든지 기계는 이때 살아있었던 거죠. 이런 기계는 이제 안 올 겁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어쨌든 젊은 기자분께서 이런 기사를 썼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되면 IMF 인사들을 인터뷰할 때 한국 경제는 괜찮아 보이냐고 묻게 되는데 지난해 인터뷰한 대니얼리 경제 전망 담당 총괄 수석이나 최근 하상으로 만난 기타 코피나스 수석 부청자는 단기적으로 한국 경제와 위기에 빠졌다고 보기는 없다. 이 사람들은 다 아웃사이더 외부자들이지 않습니까 외부자들은 우린 문제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 속 문제를 외부자는 그냥 겉으로 보이는 지표 언론에 보도되는 것만 보이는 거지 우리처럼 내밀한 부분을 볼 수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한국의 선거가 장악됐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겠어 모르는 겁니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모든 책임은 각자가 다 짊어지는 거죠. 한국인들이 짊어지는 거지 이렇게 외부에 논평하는 사람들이 짊어지는 건 전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시각은 1997년 또 외환위기가 덮치기 전에 30대 중반에 한참 이렇게 활동적이었던 에코노미스토리였던 느꼈던 그런 시각은 그 당시에 이 나라는 외부 세력의 압박에 의해서 구조계획을 강요당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겠구나 하는 그런 심각이 90년대 중반에 가졌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전혀 자체적으로는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지금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연금 문제 같은 거 다 지적했는데 그거는 재정위기의 한 단면인 것이고 그러니까 뭐 어떻든 간에 개인이든 나라든 간에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수입 범위 내에서 살고 열심히 노력하고 혁신하고 불필요한 건 잘라내고 생산성 떨어지는 건 뭡니까? 제거하고 부단히 이런 청소 작업을 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